오늘은 동탄경찰서 사건을 바라본 각계각층의 여성들 반응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성시대에 84만 명의 여성들만 보여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으로 대한민국 평균 여성을 보고 가시죠. 일단 시작은 가볍게 언제나 보여드리는 대한민국 넘버원 여성 커뮤니티 여성시대의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반응 기대할 것도 없이 역시나 어쩌라고 무고제도 남자가 더 많이 저지르는데 속항한 한남 생기든가 말든가 이런 거 기사로 만드는 언론이 개오바하네 오바 좀 하지마 그래서 남자 처벌받았어 처벌도 안하고 무혐의 처리받았는데 뭐 어쩌라는 건지 무고무고 거리는 한남들 뚝배기 날리고 싶다. 남자들 무고죄 억울한 거 뭐 느그들 억울한 것보다 억울한 여자 한 명 덜 생기는 게 훨씬 더 나은 거다. 라는 정신나간 말을 하면서 범죄자 여성을 쉴드 치는 게 보이시죠? 어차피 여기는 기대도 안 했으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사용자 숫자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1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트판을 보여드리죠. 니들 동탄경찰서 사건 알아? 여자가 헬스장 화장실에서 몰카 당한 것 같다 신고했고 남자가 용의자로 몰렸는데 이유는 그냥 그 시간대에 화장실 이후에서 그랬다고 하더라. 경찰 반말하고 위협하면서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겁쫓다고 하는 사건 알아? 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성된 댓글 중 가장 베스트 댓글이 한남들이 이걸로 몰카는 구라다. 이응지을 리을로 꿀꿀댈 생각하니까 혈압 오른다. 한남이 한남한 건데 왜 여자 탓을 하냐? 여자는 이런 일 비일비재한데 남자 대상으로 고작 한 번 일어났다고 호들갑 떠는 꼴은 좀 웃기네. 라는 반응을 보이는 우리 네이트판 여성들이 보이시나요? 이번 동탄경찰서 대체 왜 논란이 된 거야? 경찰분들이 잘한 거 맞아. 한남들 데이트 폭행부터 성폭행 마구잡이로 해대는데 남자가 잘못한 거 맞는데 왜 네이트판에서 그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뻔뻔한 말을 하는 우리 네이트판 하는 여성들. 네이트판과 여성시대하는 여자들은 비정상이라 그렇다고요? 대놓고 레디컬 FM과 남염하는 여자는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여초 커뮤니티인 인스티즈를 아시나요? 여기는 남자용만 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그래도 살이 분별은 하는 여초 커뮤니티인데. 인스티즈 하는 여자들아 동탄경찰서 사건 알아? 이번에 터진 사건 나랑 친한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자기는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 사귄 것뿐 아니라 썸만 탔어도 대화 내용 다 녹음해뒀다 그러고 내 몸은 내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 나라는 절대 젊은 남자의 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거 정상인 남자야? 라면서 자기 방어를 하겠다는 남성을 비정상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상에 가까운 커뮤니티라 그럴까 보니 스스로 지키는 건 맞는 말이라 인정도 하지만 그런 남자와 만나지는 않을 거라 말하는 여성들이 보이시죠? 여러분이 밖에서 만나는 여성들의 대다수는 이번 동탄경찰서 사건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동탄경찰서 사건은 언론이 개호바한 거다. 라는 말을 하는 우리 20대 30대 여성들. 남자들이 건수 잡았으니 문홀리로 fm 욕하고 무고죄 찬양하겠네. 라는 식으로 남성들이 보여주는 행동들이 문홀리라 말하는 그녀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탄경찰서 여청과에서는 작년에도 똑같은 짓을 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xx노출에서 수치심 느낀다는 신혼미상의 할머니로부터 신고를 받고 무죄 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심문을 던지던 동탄경찰서 경찰들. 그런 모습을 옹호하며 경찰이 잘했다고 말하는 네이트 판녀들. 여러분의 여사친들은 안녕하실까요? 여러분의 옆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에서는 하하 웃으면서 경찰력과 허위 미투한 여성을 욕하겠지만 뒤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대한민국 절반의 여성이 FM니스트라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오늘도 살아서 돌아오세요 남성들.